안녕하십니까 낭만지효입니다. 오늘은 낚싯대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표시하고 있는 성경과 원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부위를 측정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과 원경이란 용어에 대해 알아보면 한자로는 간체로 포기하여 성경, 원경이라고 적고 있는 것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자선은 먼저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경은 지름이란 뜻으로 영어로는 top diameter 또는 first diameter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원경에서의 원은 바탕이나 기초 또는 토대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굵은 쪽의 끝이나 밑동을 뜻하는 단어인 but를 사용하여 but diameter로 부릅니다. 그러나 일본도 다이와의 경우에는 찐낚싯대는 원경을 끝에서 5cm 지점에서 측정하고 원투낚싯대의 경우에는 끝지점의 지름을 원경으로 표시하는 등 제품마다 그 측정하는 부위가 달랐으며 업체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낚싯대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을 낚싯대 공정거래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만들어 권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낚싯대의 승경과 원경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승경은 초리대의 가장 끝부분, 원경은 손잡이 부분의 가장 끝부분의 지름을 나타낸다고 하는 내용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어떤 부위에서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리대의 가장 끝부분을 측정한다는 승경의 경우 스레딩이 되어 있는 경우와 스레딩을 하지 않은 로드는 블랭크의 지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스레딩을 한 것의 지름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터 부분의 경우에도 그립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동일한 직경의 블랭크를 사용했더라도 원경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조구사와 유통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라는 단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기준이 되는 점원의 표기와 허용오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단 말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승경은 로드의 앞쪽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가이드와 같은 부품이 붙어있지 않으며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의 외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원경은 초리대에서 가장 먼 부분으로 부품이 붙어있지 않고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의 외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내 업체들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리대의 끝에 가이드가 있거나 손잡이 부분, 즉 버트의 그립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의 뒤쪽과 그립의 앞쪽에서 지름을 측정한 것을 승경과 원경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경의 측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립의 앞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낚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국내 업체들의 기술도 발전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용하는 용어를 일본으로부터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터집잡으려는 것은 아니나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재원과 제품의 허용 오차에 관한 기준은 강제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국내 모 조구사에서 만든 로더의 경우 무기의 오차가 9.45%나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대나무 낚싯대의 역사란 글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이염식 낚싯대가 보급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전의 제작 방식을 버리고 일본식인 이염식으로 만드는 것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1973년 도쿠카와 가문의 무사였던 마추모토 토사쿠의 이름을 따서 동작이라고 이름붙었던 대나무 낚싯대가 그의 기술을 전수받은 제자 요시오 쿠마가이에 의해 미도파 백화점의 전신인 조지아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통해 1939년에 소개를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일본의 대나무 낚싯대가 보급된 시초입니다. 그리고 요시오 쿠마가이가 1942년 태평양 전쟁의 소집을 받아 한국을 떠나기 전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던 주정기란 분이 자신의 성을 따서 주작이란 이름의 낚싯대를 만들었던 것이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이염식 대나무 낚싯대였던 것입니다. 그 후 윤작, 한작, 승작 등등으로 이어진 우리나라의 대나무 낚싯대는 모두 일본의 제작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우리만의 대나무 낚싯문화를 거울삼아 우리만의 기술 표준 재정과 제품 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한국의 낚싯문화와 상품을 세계에 널리 보급하는 지렁길임은 최근의 오징어게임의 선풍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점을 특히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에서는 인지하시고 전세계 어느 나라의 소비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낚시용품의 기준에 대한 재정을 마련해 주시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